다시요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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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다시요 다시요 이럴 수 있어요? 이럴 수 있어요 데스티가 있거든요 다시 찰리야 네 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너 노래 부를 수 있겠어? 무섭지 않아? 저 너무 무서워요 그래 무섭지? 찰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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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이 같이 안 불러줄까봐 무서워 불러주세요 너의 차 이 터새는 하나가 행복해지는 거였어 어떻게 여길 벗어나 멋지게 살지 열심히 공부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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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공부하고 그러던 어느 날 제 눈앞에 맘 엄청 나타나 이 책 이 책 이 책 이 책 이 책 이 책 이 책 이 책이 내게 말해줄 뭐라고? 이 책 이 책 이 책 이 책 이 책 너네 계열될 수 있을 거야 이 순간이 참기면 마법에 울린다면 내 나무의 날을 특별할 거야 내가 지금 여길 떠난다면 엄청난 고난이 밀려오겠지 희망독감도 없이 없을 나 이만 먹기엔 시스러워 멋진 걸 원한다면 해보는 거야 그냥 그냥 누가 누가 알 수 멈출 수 없는 남과 다른 걸 원한다면 이래야 이래야 이래 행복하네 우리 제 손 안아 젖을 거야 와 와 와 와 나 너무 좋아해요 나도 되는 거야 좋아해 고주를 만나면 내 소원은 이루어져 고주만 찾으면 오래오래 행복하네 그 고주를 만나면 나는 고주를 만나면 행복하네 늦게 감사합니다.